핸드폰이 뭐? 이게 뭐 말이지? 핸드폰이 뭐? 핸드폰의 버튼을 읽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티드 일러스트레이티드 사람 이름이 잖아 카메라맨 카르맨 칼렛 로크 한사람이 다행이네 사진이네 진작 말해주지 나 설마 죽을릴지는 생각도 못했다 패밀리라고 패밀리 패밀리 다행이네 다행이네 각 패밀리 각 패밀리가 다른 언 엄 고유한 유니크 이게 유니크라고? 응 아 그런가 유니크 아 스페셜 There are as many as a handful of buttons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뭐고 이거 단추 하놓구만큼 많은 종류의 가족들이 있다 아 버튼들이 있다 There are as many as a handful of buttons 아 아 맞네 There are as many as 어 버튼만큼 다양한 가죽들이 있다 그 말인지 알겠네 응 네 huge recognizing 당신에게 다른 송 sweeter 음 넘리 고기도 이땝 이 그런arnya 어떤 girls and cousins will be in the same house. 말이 됨, 이게. 그 대가족은 그렇게도 하지 뭐. 막 집이 막 커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 그냥. 또 엄마 이거 시계 하나 더 찾아주세요. 나중에 고장 나서 되겠습니다. Some families are small. They only have a boy or a girl. 한 명, 아니 한 명의 경우만 그렇지. 아이고, 야, 그지. Some families are of the same color. 응. 우리도 아까 컬러는 같잖아, 맞지? 유색인 좀. 다른데 이거? 미스터리한 얘기죠, 그러네. 미스터리한데 그냥. 좀, 그래. 까맣노. 응. Some families have different colors. 응. 그래, 뭐. 이게 말이 되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families have a mom and dad, mom and a dad who love them. 응. 다 어렸을 때의 기준으로 한 거. 응. 응. 다 어렸을 때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근데,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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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전광. 찬광 헤드. 찬광 헤드. 나무 판. 이거.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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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누구 방을 도와드리시고 싶다 P-A-R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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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용사 할 때는 separate이다, separate Separate 응, 이게 그냥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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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there, actually Some Separate houses But they live in 어떤 가족들은 엄마와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있는데 Who love them, 서로 다르는데 Live in separate houses Live in separate houses 따로 사이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냥 기러기 아빠 응 기러기 아빠가 P-A-B-A라는 아니지, 아니야? 에휴 그 상황을 잘 묘사한 거지, 뭐 그니까 물어다 준다, 그냥 먹이면 The children spend time 응 Sometimes At mom's house with her With their You family With their With their With her 말고, with their 그니까 어? 허리 잠래 그니까 응 유혼하고 새로운 아, 이렇게 아, 그래 그래 And other 다 You At dad's house with their You family 응 응 이건 그 다른 자식 N가 번호 응 응 다 희한하게 생겼네, 단추가 이렇게 이렇게 내 생각에 아, 이 자체가 사진이라고 이렇게 그림 그린 거에다가 그냥 단추넣은 거네 음 단추를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아, 그래 뭐 그거라고 해라 The same Some families Have a mom who loves them 응 이병 Some families Have a dad who loves them 엄청 기만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이제 응 응 상식, 상식이라기보다 좀 보고 뭐 뭐 유치원에서 막 아니 나 왜 엄마 밖에 없어 이런 거 방지 경고 그냥 Some families are 뭐 할 수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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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 세상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네 응 응 2 엄청 까맣네 퐁퐁인가 펑펑 응 그렇네 2 2 2 3 4 F 1 평성하다 만들도록 F1 응 From a family with a child who is alone? 잠깐만 왜? 수 가벌리아 수 가벌 수 몸 하기 위해 From a family with a child who is alone 혼자 있는 애와 같이 여행하기 위한? From a family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거 애 봐 왜? 물건을 넣었으면 제자리에 넣더라 알았어요 멍청석이라 엄마도 이랬나 아유 미안 미안 그냥 책 읽고 끝나고 바로 할게요 아 엄마가 내가 진짜 혼나 죽겠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어? Some families have to moms who love them 응 그래 그 뭐 그거였노 그 엄청 미국식이노 그냥 어 엄마가 두 명인 경우도 있네 그치 뭐 어 Some families have to daddies who loves them 희원하네 다 who loves them은 똑같네 이렇게 형태라라도 다 희원하네 돼지 커스템 응 응 Some families have one or more animals in their family 응 응 그냥 메리 투미노 응 우린 이거하고 이거 비싸 생긴 하라고 했지 응 돼지네 이건 그렇네 좀 논란이 있는데 이거 응 얘들은 이렇게 안 먹는 직업하는데 얘는 그냥 응 오 이거 맛있겠다 하자 쌤 But do you know what makes them a family? 무슨 말이야 알겠나 응 그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인가 다 좀 다르잖아 맞지 다 좀 다르잖아 맞지 어빠들이 있는 엄마들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잖아 맞지 응 계속해 보세요 그들은 유나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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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스부어버리카면 합중 이런거지 뭐 이건 단결된 하나로 된 유나이티드 United by an invisible 응, 이게 뭐야? 어, 실 응, Thread Thread 응, 한 번 다시 해보자, 이게 지금 첫 문장인데 Each family is United by an invisible Thread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 합쳐져 있다, 막 어, Thread Thread That is connected to each person's heart And makes them love, care and help their family 응, 소꺼블, 소꺼블 다하게 연결됐네 Connect to each person 심장, 마음과 하고 Make them look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돋그들 응 돌보게 만든다 Make them love 가죽이 없는데, 이건? My family Draw Draw your family inside the house 응 이게 그림이 되겠지 그래야겠구만 응, 근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네, 근데 맞지? 근데 근데 이 이 그 종이책으로 가요, 지금 응 아주 스캔 미 아주 뭐고 스캔 미 스캔 미 스캔 미 아주 내용이 괜찮네 응 근데 지금 문장은 뭐 거의